주 하나님 어리석은 날 택하셔서 고통과 슬픔 당하나이깐 예수님은 우린 사랑하심으로 멸시와 천대를 당하며 새 생명 주셨네 나의 고집대로만 나를 나타낸 나를 만지시고 사랑으로 가르쳐 소망과 생명 주신 주님은 도기장이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신 하나님 나를 주님의 모습으로 빚어주시옵소서 주님은 도기장이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신 하나님 날마다 사랑과 감사 찬양 온전히 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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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